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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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. 나는 그냥 나로. 저는 약간 강한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도 하거든요. 한국국토정보공사 저의 속성을 몇 개 얘기합니다.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사는 91년 된 남자고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을 하셨고 집이 되게 가난하고 지금도 약간 정해진 일자리는 없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. 속성들. 근데 어떤 저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저는 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nau야 송옹을 한글자막 by 한효정